지금부터 github.com의 풀 리퀘스트 기능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푸치, 풀, 또 github.com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 저기 있는 저 수업을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수업의 목표는 코드 리뷰를 하는 핵심적인 도구인 풀 리퀘스트라는 github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풀 리퀘스트를 다른 서비스, 대표적으로 github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merge request라고 하는데요 merge request라는 말을 저는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더 분명한 표현 같거든요 즉 여러분이 만든 브랜치가 있잖아요 그 브랜치를 다른 브랜치에 병합한다는 것은 내가 했던 작업을 끝냈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즉 그 작업을 끝냈을 때 또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코드 리뷰를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이 풀 리퀘스트입니다 자 이런 구도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고요 우리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원격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E1, E2라는 버전을 EXP라고 하는 브랜치 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격 저장소에도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작업이 다 끝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팀은 이 마스터라는 브랜치에는 문제가 없는 코드만 병합한다 라고 하는 원칙이 세워져 있어서 실험적으로 만든 이 기능을 여러분이 병합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검토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풀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그것은 EXP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해 주세요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팀원들에게 표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여러분이 작업한 버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 부분은 좋다 나쁘다 여긴 이렇게 바꾸자 이런 토론들을 거쳐서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코드를 만들게 되면 머지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면서 마스터로 EXP가 병합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병합된 마스터가 다른 멤버들에게도 배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즉 풀 리퀘스트, 머지 리퀘스트의 핵심적인 기능은 여러분이 작업한 코드를 다른 멤버들이 검토해서 코드의 품질을 높이고 마스터라고 하는 통합 브랜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풀 리퀘스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품 리퀘스트가 존재하거든요 자 첫 번째 원격 저장소가 여러분의 저장소이거나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에의 품 리퀘스트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작업한 브랜치를 다른 브랜치에 병합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토론을 의견을 받고 싶을 때 쓰는 품 리퀘스트 방식이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것을 다룹니다 자 또 하나의 품 리퀘스트는 조금 더 복잡해요 이것은 오픈소스 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품 리퀘스트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원격 저장소에 대한 여러분의 접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 저장소가 오픈소스라면 여러분이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원격 저장소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기타브에서는 포크입니다 자 그럼 이 복제한 원격 저장소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 권한이 있겠죠 그러면 이 원격 저장소에 푸시하고 브랜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를 개선시켜 나가겠죠 그리고 딱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이 이 오리지널에게도 유용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오리지널 저장소의 소유자나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나의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가져가 주세요 즉 풀 해가 주세요 라고 리퀘스트 하는 것이 오픈소스 방식에서의 품 리퀘스트 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 방식을 다루지 않지만 제가 또 후속 수업을 통해서 이 방식에 대한 작은 수업도 만들 예정입니다 자 풀 리퀘스트가 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? 즉 코드 리뷰를 통해서 우리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풀 리퀘스트 입니다 자 준비됐나요? 출발합시다